어린 왕자는 별에서 왔다. 그의 별은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하다.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은 소행성 B612호이다. 어린 왕자는 정말 사랑스러웠다. 어린 왕자는 잘 웃었다. 그리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다. 어린 왕자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했다. 누군가의 친구가 궁금할 때는 그의 집이나 아빠의 직업을 묻지 마라. 대신 이런 걸 물어봐 줘라. 그 애는 무슨 꽃을 좋아하니?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떻니? 그 애는 무슨 놀이를 가장 좋아하니?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니? 그 애 집 창문에 제라늄 화분이 있고요. 지붕에 비둘기들이 있고 분홍색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이에요. 어른들은 아이들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. 그래도 어른들을 너그럽게 봐줘야 한다.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알게 된다고 하셨는가? 이 글씨는 이 글씨에서 본다. 이 글씨는 이 글씨에서 본다. 이 글씨는 이 글씨는 이 글씨와 같습니다. 또한 제 글씨에서 본다. 이 글씨는 이 글씨는 이 글씨가 디렉합해 주어진다. 그 애가 Whose beautiful colors of the year and the year and the year and the year and the year